임기상 탈럼, 노후경유차의 공회전 유독 가슴에 품는 셈 르노삼성, SM3Z 쌍용차, 2018 코란도 트리스모리억, 스키드플레이트 사진, 산타페 듀얼 머플러 튜닝 요즘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 단지가 늘면서 지하주차장이 보편화되면서 승하차 보행이 늘 수 밖에 없다 지하주차장에서 냉간 시에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오염물질은 통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배출된다 사진, 배출가스 시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